우리가 케미가 맞는데. 우리 또 지고 있어. 우리 3남매가 또 지고 채 내내. 아니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식이네. 여기에 가장 큰 일이야. 여기가 미친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4대3. 4대3. 여덟 번째 문제예요. 다음 문제입니다.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의하면. 너무 나왔어요. 중국의 한 30대 남성이 매일 무심코 하던 이 습관 때문에 폐에 곰팡이균이 감염됐다고 하는데요. 이 습관은 무엇일까요? 정답. 정답. 정답 들어 놓는 거. 나 알아. 나 알아. 나 안다고? 어머. 안다고? 안다고? 아 나 이거 진짜. 아 나 이거 유일하게 기사 하나 읽었는데. 야 일단 배경을 얘기해 봐. 배경 언제쯤 읽은 거예요? 이건 뭐 한 달 정도 읽었어요. 정확히. 한 달죠. 자 제 하나입니다. 네. 힌트 주시고 저희도 3번 기회 주세요. 지난주에 콜라 기가 막 3번. 저희가 콜라랑 다터벨트 그냥 지었잖아요. 누나 여기다가 먼저 한번 줘. 적어봐요. 적어봐요. 우리끼리 한번 보자. 우리도 그런 짓 좀 해봅시다. 왜? 우리도 그런 짓 좀 해봅시다. 우리도 그런 짓 좀 해봅시다. 이런 날이야. 이런 날이. 이런 날이 오네. 아, 알았다. 이렇게 되면 막 숨기게 됐네. 이거 당신 적적이야? 우리가 힌트 주는 것도 어렵구나. 이게 어려웠다. 그런데 우리가 좀.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. 그건 안 되지, 그건 안 되지. 흔히라도. 이 홀로 주는 게 돈 안 되지.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, 아니지. 흔히라도. 이 홀로 주는 게 돈 안 되지.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.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맞출 수 있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왜, 왜, 왜 그래야 되는데. 아니, 유추를 할 수 있게 줘야 돼, 유추를. 아니, 우리 빨간색 정말 콜라 정확한 거 아니야? 이거. 일단은 받아보는 거지. 세 번, 세 번 드리면 돼요? 우리 세 번 드렸잖아. 딱 그러면 정답을 할 수 있는 게 딱 세 번밖에 없어요. 아니, 잠깐만. 이게 아닐 경우에. 세 신사 의견을 보여드리고 정답을 하고 인정되면 우리가 이 상황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, 한번 해 볼게요. 그래, 그래, 그래. 보여줄 거면 이거로 가. 나가서 안 봐, 안 봐. 안 보여요. 보셨죠? 지금 숙이가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. 보셨죠? 그거. 그거 하세요? 이거 줘야 돼요?